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정보는 아오키 아치시 박사의 저서 공복 최고의 약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의학 박사로 아오키 내과 사이타마 당뇨병 클리닉 원장이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이 전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공복 식사법을 도입하여 인슐린 이탈 및 약을 복용하지 않는 치료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40세 때 서람을 극복하여 완치하였으며 식사법을 실천하여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복이란 말을 들으면 배가 고파 괴로워하는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공복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우선 내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세포가 기아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신체의 질병과 노화는 세포가 늙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세포 내 호흡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늙으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고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자가포식에 의해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가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질병을 멀리하고 노화의 진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공복을 즐기면 이것만으로도 병을 모르는 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장수 안티에이징을 위한 수많은 식사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음식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법은 2016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자가포식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낡은 세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몸의 구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과식이 불러오는 해를 제거하고 노화나 식생활로 인한 손상을 리셋할 수 있으며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에서부터 생기를 찾아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식사법은 누구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바로 기적의 식사법인 것입니다. 꼭 공복이란 최고의 약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을 살펴보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힐링TV와 함께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일 3식을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공복 시간을 만든다. 어떤 것이 장수와 건강을 보장할까? 1일 3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1일 3식을 하면 몸이 매일 약해진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고 있나? 혹은 하루에 몇 번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1일 3식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6년 NHK가 실시한 식생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하루에 몇 번의 식사를 하나라는 질문에 3번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이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에서 29세는 하루 평균 3식을 하는 사람이 남녀 모두 70% 정도에 그친 데 비해 60대는 85%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 90%를 넘었으며 고령 세대일수록 1일 3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일 3식의 습관은 우리 생활에 이 정도로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굳이 큰 소리를 내어 말하고자 한다. 1일 3식이 이상적이라는 사고방식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식사를 하면 몸의 다음과 같은 손상들을 입게 된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해 피폐해진다. 체내에 염증이 생긴다. 고혈당을 초래한다. 노화의 진행을 촉진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오래되지 않은 1일 3식의 습관 덧붙이자면 일본에서 1일 3식을 하는 습관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계기에 관해서는 1657년 메이레키 대화제 때 목수와 기술자에게 에도 막부가 아침과 저녁뿐 아니라 점심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는 에도 시대 후기에 등불이 보급되면서 활동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메이지 유신 후 정부가 군대에 1일 3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에도 시대까지는 무사나 목수 등의 육체노동자 외에는 1일 2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35년 국립영양연구소의 사이키 타다스 박사가 남성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2500에서 2700kcal이다.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세 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도 1일 3식이 정착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2500에서 2700kcal이란 수치 자체가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초대사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30에서 49세 남성 1500kcal 여성 1170kcal 50에서 69세 남성 1350kcal 여성 1100kcal 70세 이상의 남성 1220kcal 여성 1010kcal 여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운동 등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더해도 오늘날 성인이 하루 동안 필요한 칼로리는 1800에서 2200kcal 전후가 적당하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운동 부족과 소비 칼로리가 적은 현대인들이 굳이 하루 3번의 식사를 통해 2500에서 2700kcal이나 되는 에너지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현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외식이 잦은 사람은 아무래도 고칼로리 식사를 하기 쉽다.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따라오는 햄버거 세트 하나만 먹어도 1000kcal가 훌쩍 넘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800에서 1000kcal 정도의 메뉴들로 가득하다. 다시 말해 하루 3번의 식사를 모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칼로리의 1.5에서 2배나 되는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식사를 했을 뿐인데 피로하고 나른함을 느끼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자신의 일처럼 와 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식이 만성화되면 사람은 자신이 과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1일 3식을 하지만 특별히 위가 꽉 찬 포만감이나 과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다. 여러분 중에 식사를 한 뒤 피로감 혹은 몸이 나른하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은 없는가? 만일 뭔가 지피는 것이 있다면 주의하도록 하자. 자신이 과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식사를 한 뒤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모이고 혈당치도 상승하므로 어느 정도 졸린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로감이나 나른함, 졸음이 심한 경우에는 과식을 하고 있다거나 위장을 비롯한 내장이 쇄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위장은 매일 한계상태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미 소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거기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음식이 밀려들어오므로 그것을 모두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 상태의 음식물이 장으로 가 쌓이고 결국 부패하여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장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너무 많은 일을 하여 피로가 쌓이는 기관은 간장도 마찬가지다. 간장에는 음식을 해독하거나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음식이 대량으로 혹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면 간장 역시 쉴 틈이 없어 지치게 된다. 내장의 피로나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간장에서 분해하지 못한 독소는 몸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졸음이나 피로, 나른함을 느끼는 것은 위장과 간장이 보내는 피로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 한편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활성산소에는 사물을 산화시키는 힘이 있어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이물질 등을 살균 제거하지만 한편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은 체내 DNA나 세포도 상처를 입힌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외선, 바이러스와 세균, 독성 물질 등의 이물질 체내 침투, 과잉 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과식도 그 중 하나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피로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며 세포의 이상이 생겨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식후 만성적인 졸음은 혈당치가 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밥과 면류, 빵 그리고 단맛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 혈당치의 오르내림이 완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서둘러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치가 피로 이상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는 몸이 나른하거나 졸린 증상 또는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 혈당치 변화가 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되기 쉬워 당뇨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식사 후 계속해서 과도하게 졸음과 피로감 나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식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한다. 먼저 내장의 피로를 꼽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과 간장이 소화시키려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내장은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사는 특히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가공식품과 반찬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식품 대부분이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 각각에 들어있는 당질은 소량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당질과다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 역시 몸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한다. 당질은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간장에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당질의 과다 섭취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질이 혈당치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혈당치가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온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치가 오르면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번에는 혈당치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혈당치의 심한 변화는 식후 몰려오는 초름, 나름함, 초조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상현상이 일어난다. 세포가 점차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췌장이 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풀가동 상태가 된다. 췌장의 기능이 점차 악화된다. 결과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저하되는 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막막증, 심근경색과 뇌경색, 치매, 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과식과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줄이기, 당질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다음 방법을 추천한다. 습관과 타성을 버리고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 예전부터 1일 3식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회식 자리에 가면 나온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가족 식사나 각종 모임 후 먹고 남은 음식이 아까워 결국 먹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자. 정말은 식욕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먹고 있지 않은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없는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식사 후에 졸음과 피로감 나른함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원래 식사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은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습관이나 타성에 젖어 아무 생각 없이 먹음으로써 몸에 손상을 준다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의 내장기관은 간절히 휴식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인 한 명이 필요로 하는 1일 권장 칼로리는 자연히 감소한다. 따라서 식사의 질 뿐 아니라 양이 있어서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아니 양만큼은 적절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일 3식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1일 3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1일 3식을 하면 내장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한다. 그러면 1일 3회의 식사가 입히는 신체적 손상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일 3식의 폐해로 다음을 가장 먼저 꼽는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쉴 시간이 없다.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2, 3시간, 지방 성분이 많으면 4, 5시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시간 내지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한다. 다음으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시간 내지 20시간에 걸쳐 흡수한다. 하지만 1일 3회의 식사를 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 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위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피폐해져간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진다.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된다. 위가 피폐해지면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1일 3회 부지런히 식사를 챙겨 먹어 위장이 피폐해지면서 몸에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선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며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진다. 또한 속쓰림, 복부팽만,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다. 속쓰림은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고 위장 입구 부분에 수축이 잘 안 되어 위액이 식도로 역류해 생긴다. 복부팽만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음식이 위에 계속 남아 생기는 증상으로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을 잃기도 한다. 최근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식욕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위가 지쳐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꼭 쉴 수 있게 해주자. 한편 속쓰림과 복부팽만, 식욕 부진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위엄 등 특정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병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장내 환경의 악화가 온몸에 손상을 입힌다. 한편,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으며 이것이 부패해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장 속에는 다음의 세 가지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 소화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 장내를 부패시켜 질병의 원인을 만드는 유해균. 몸이 약해지면 유해균으로 변하는 기외 감염균이다.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 유해 물질 등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변비나 설사 등이 생기게 된다. 덧붙이자면 노화나 위의 피로로 말미암아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이 악화된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것과 노폐물을 배설할 뿐 아니라 체내로 침입하려는 바이러스나 독소 등을 제거하고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며 암의 발생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먹는 행위를 음식을 입에 넣는 것, 음식이 목을 통과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뒤 몸속에서는 각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몸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물이 목을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식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장 기관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과식의 폐해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장 지방이다.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를 중성 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세포에 저장한다. 지방세포는 유연성이 좋아 자신의 몸을 원래 크기보다 몇 배나 크게 부풀려 중성 지방을 쌓아둘 수 있다. 과도하게 증가한 지방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악화시킨다. 지방간이란 말의 어감에서 비만인 사람에게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체형 자체는 말랐는데 지방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지방간의 원인이 주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당질과 지질의 과다 섭취 등 알코올 이외의 원인으로 지방간 상태가 된 사람이 늘고 있다. 지방간이 되면 과잉 증가한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지거나 간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간장의 세포 속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혈중 GOT, GPT 등의 수치가 상승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 만들기 공복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자가포식의 기적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낡거나 부서진 단백질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세포 내에 그대로 쌓여 세포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 이상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편 우리는 평소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각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소기관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과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이용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아데노신사민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 내에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도 자가포식에 의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므로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공복이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스위치가 된다. 다만 자가포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몸과 세포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나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 정도 지나지 않으면 자가포식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가포식을 활성화해 세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비록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수면 시간과 더불어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내장을 쉬게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자가포식에 의한 세포의 재탄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수면 시간 8시간 플러스 8시간 총 16시간의 공복으로 몸의 기적이 일어난다. 신체의 질병과 노화는 세포가 늘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자가포식에 의해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가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질병을 멀리하고 노화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장애가 개선된다.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이처럼 공복은 1일 3식의 식사 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이세타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게다가 어렵고 성가신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공복 시간 외에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며 공복 시간 중이라도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다면 견과류 정도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중에는 일어나 4-5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힘들지 않을까. 좀처럼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될 텐데 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처음 한동안은 오랜 세월의 습관 탓에 조금이라도 허기가 느껴지면 이내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계속 참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필자는 견과류 섭취를 추천한다. 견과류는 원시 인류가 주식으로 삼았던 식품으로 특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운 것이라면 저당질의 나트륨도 적은 반면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다.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견과류는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고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등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피스타치오와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등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E 그리고 몸의 만성적 염증을 억제해 생활습관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키는 비타민 B2, 아연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들어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도 연구 단계이지만 보고되고 있다. 소량으로 공복감을 달래주고 포만감을 주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과 미용에 효과적인 견과류야말로 이 식사법의 믿음직스런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공복 동안에 생채소 샐러드, 치즈, 요구르트 등으로 빈속을 채워도 괜찮다. 밥과 면류, 빵, 고기 등의 음식물 덩어리가 아니라면 상관없는 것이다. 매일 공복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공복 시간을 만들어보자. 그래도 공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복 시간 만들기 시 주의사항 공복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복의 단점은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하루에 총 섭취 칼로리가 줄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때 우리 몸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데 동시에 근육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어버린다. 특히 고령자는 몸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공복 시간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근육 트레이닝을 병행해야 한다. 단 근육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계단 오르내리기, 팔굽혀펴기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횟수만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암 환자에게는 공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암세포는 쉽게 기하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종종 암세포의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급로 차단 방법을 쓴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영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워진다. 치매 역시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도쿄의과 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아이머병이 발현된 경우 자가포식이 뇌내 아밀로이드 베타를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복의 시간 만들기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미 암이 발병한 사람이나 치매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려면 연속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실천해도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평일에는 13시간 내지 14시간 휴일에는 24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어 몸을 리셋하고 있다. 이 식사법으로 4개월 뒤에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도 해소되고 최대 78cm까지 늘어났던 허리둘레는 70cm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몸이 가벼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암이 재발할 걱정도 없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공복 시간을 만들기만 하면 과식과 당질 과당 섭취로 인한 폐해를 이세탈 수 있다. 어렵고 귀찮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장의 피로가 해소되고 혈당치가 내려간다. 지방이 줄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자가포식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복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가포식을 활성화해 세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비록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수면 시간과 더불어 몇 시간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내장을 쉬게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자가포식에 의한 세포의 재탄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에는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포식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1일 3회의 식사 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이세타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도 바닥이 나므로 몸은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내 여분의 지방이 분해되어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내장 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 쉽게 분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 속 지질이 줄어 압박을 받던 혈관이 해방되며 총 12에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있으면 혈액 속 당질도 2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혈액과 혈관의 상태가 개선되어 혈류가 개선되고 고혈압과 혈행 분량에 따른 컨디션 분량도 줄어들 것이다. 내장 지방과 혈관 장애는 암과 당뇨병, 동맥형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면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이것만으로 몸이 리셋되어 건강과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가? 일정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우선 내장이 충분히 쉴 수 있어 내장의 기능이 개선된다. 나아가 공복 탓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 활성산소의 양이 감소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초래하는 세포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공복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가포식에 있다.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구조다. 다시 말해 세포가 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자가포식은 암과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알츠하이머병, 감염 질환 등을 예방하고 피부와 근육 등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자가포식으로 받는 혜택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당질은 탄수화물의 일부로 밥, 면류, 빵, 단맛 식품 등에 많이 들어있다. 흰쌀밥 한 공기 약 150g에 들어있는 당질은 약 50g, 이것은 3g짜리 스틱 설탕 양 1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덮밥이나 카레라이스의 경우는 당질 섭취의 양이 1.5배 내지 2배에 달한다. 한 그릇 우동 약 250g에 들어있는 당질은 약 60g, 역시 스틱 설탕으로 환산하면 약 20개에 맞먹는 양이다. 우리는 매일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질의 과다 섭취가 심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흉이다. 더 나아가 내장과 간에도 손상을 입힌다. 공복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으로 무리 없이 당질의 과다 섭취를 이세타고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